부활제 3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가정사목 전담 이영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날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회전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사목부 이영일 신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날을 먹었습니다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표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은 다시 표징을 요구합니다 군중은 그 표징의 예로 만나를 제시하는데 만나가 무엇인가요? 바로 배고픈 욕구를 채워준 물질이었습니다 군중의 요구에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질을 찾는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 배고픔을 채워준 물질인 빵과 그 빵을 먹게 한 모세만 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빵인 만나는 없어졌고 눈에 보이던 모세도 죽었습니다 죽어갈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빵 없어질 물질인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먹어야 할 터인데 그 생명의 빵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빵이라니 더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우리가 사는 물질적인 세상 차원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단면으로 보이는 물질과 현상에 쉽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보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때로는 왜 있는지 그것이 어디서 주어졌는지를 가리키고 지시하는 표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기 전에 이미 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시는 생명의 원천이 있자 세상 구원을 이루실 영원에서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 온전히 빵의 의미와 가시적인 물질에 본연의 존재의 충만함과 가치를 드러내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는 세계와 그 안에 보이는 물질을 넘어서 당신 눈으로 사람들과 세상의 일을 온전히 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조차 당신께서 알아보셨듯이 창조주 하느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느님의 자비로 역사하시는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이로써 물질인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 성체를 모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목마름도 배고픔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신비애로 초대하십니다 생명의 빵인 주님과 하나 되어 하늘 넘어 하느님을 마주한 스테파노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흔히 아름다움을 판단할 때 그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조차 가려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흔히 겉으로 보이는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하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보잘것 없고 아주 작은 것에서도 아름다움이 숨어 있으며 드러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음이 더욱 감동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빵만으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알아보길 포기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의 옹졸함에 빠지지 않고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참 신앙인이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가정사목 전담 이영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영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